1, 2, 2, 3 중앙사 같은 장면 동네 연구 하다가 시작했어요. 저는 사진 연구여 갔는데 너무 재밌어서 오늘의 연구 시작했습니다. 다이됐습니다. 5월 살 때 한국 시리즈 하는 거 같고 재밌을 거 같아가지고 부모님이 찬성해 주셔서 한 거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틀 야구 아는 형 따라가서 야구하다가 그때 벌리고 유니폼 유니폼 옷 맞추고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때부터 야구했어요 동의하고도 잘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처음엔 억지로 했는데 지금은 좋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캐치걸 하다가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하루 용돈 200원이었는데요 야구하면 500원씩 준다고 해서 됐어요 야구를 보면서 좋아하게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야구를 보면서 좋아하게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성역해야 한다 성역은 훌륭해 얘기하자면 깁니다 밤에 일을 보고 싶어 밤에 일을 보고 싶어 밤에 일을 보고 싶어 나의 옆에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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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рист어 아아 아 아아 아아 4 years old? 네, 4 years old. 고맙습니다. 저도 아버지랑 어렸을 때 그... 캐치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집 근처가 이나리 학교 근처였는데 거기서 엄청 캐치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마음 먹게 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는 투수하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약간 야구를 좋아해서 했죠. 초선수 앞뒤입니다. 야구장 갔는데 야구선수 못했어버렸습니다. 저 어린이날 이제 야구하는 학교에 놀러가서 동생이랑 놀다가 야구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테스트 받으려고 그... 감독님이 돌아다녔어요. 그 친구랑 갔다가 이제 어떻게 하게 됐죠? 아, 스크롤? 네.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부모님 많이 졸라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야구하는 게 너무 뭐 즐겁고 하니까 그래 네 하하하 저는 초등학교에 야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야구 초등학교 감독님이 꼬셨었던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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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고향이 또 제주도 예 야구팀이 세 팀이 있는데 저희 팀에 이제 야구팀이 있었어요. 제주도는 야구 경기가 있으면 전교생이 응원을 가는데 제가 그때 야구 장비를 입고 포스가 이렇게 딱 지시하는 모습에 야구 시작도 포스로 했어요. 포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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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어야 되는데 하하하 시절 야구를 시작하게 되니까 하하하 원래 축구하다가요 재미 없어서 야구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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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4살 때 처음 야구를 했구요, 저희 가족들이 다 야구 선수로 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야구 좋아서 시작했어요.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어가지고, 제가 야구 시켜달라고 쫄라 쫄라가지고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age 6. 제가 6살이었어요. 그리고 내 집에서 작은 스타디오로 시작했어요. 그 때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와 저의 형이 있었어요. 그 때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하라고 했어요. 국내 야구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하라고 늦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라. 다음번호가 내맵을 거칠게요. 이게 그 때 처음입니다. 다음번호가 되었지만, 이 사람은 안전한 어린이 Bryant에게는 100 일정 이영瞬습니다.